미추홀구가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잡고 일하는 날을 슬로건으로 한 제3회 미추홀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박람회에는 23개 업체가 참여했고 32개 업체는 이력서 접수대행을 진행했으며 스트레스 검사와 기초 건강검진, 이력서 클리닉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습니다. 또 이나직업전문학교 취업준비생들이 메이크업과 헤어 교적을 해주며 직업체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미출구는 올해 채용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통해 모두 140여 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했고 동행면접과 취업알선 등 2천여 명의 취업을 도왔습니다.